서울 영광교회 출석, 피, 땀, 눈물, 그리고 기도의 주인공, 손흥민 부친, 크리천 손웅정님을 소개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항상 경기장에서 기도합니다. 아마도 크리천인 부친의 영향을 받아 기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정, 어록, 축구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 선수는 기본기, 몸 밸런스, 공에 대한 강박 등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본기이다. 손흥민도 기본기를 배우는데 7년 걸렸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선수는 양발을 다 사용해야 한다. 손흥민은 한때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슈팅 연습을 했다. 다음 스케줄을 위해 잘 쉬어야 한다. 손흥정, 그는 누구인가? 손흥정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서울 영광교회를 다니는 크리천입니다. 1962년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난 그는 축구를 위해 중학교 때 춘천으로 건너갔는데요. 춘천군을 졸업하고 당시 축구 명문이었던 명지대를 대학 최정성에 올려놓으며 각종 대회를 휩쓸었죠. 명지대 졸업 후 상무에 입다하여 2년간 복무한 손흥정은, 그의 최전방 공격서로 출장하며 5골을 몰아친 손흥정은, 1986년 대한민국 U23 브라질 순회 축구대 대표로도 뛰었으나 이드메인 1988년 부상을 다합니다. 손흥정을 U23 대표팀에 발탁한 박종환 일화 감독의 요청으로, 일화 천마에 입단하여 2년 동안 조커로 그라운드를 누비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28세라는 이른 나이의 선수생활을 은퇴했죠. K리그 통상 기록은 37경기 7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월드컵 및 분데3가 축구 영상 등을 보며, 개인적으로 연구를 거듭하여 현재의 축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공지천에 있는 춘천 유선은 FC감독을 맡아 유선은 선수들을 지도해왔으며, 자신의 이름을 딴 손축구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유선은 축구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이며 아빠인 손웅정, 신발도 왼쪽부터 신던 소년 손흥민, 땀의 진실로 월드클래스까지. 아무리 자질이 훌륭해도 이런 탁월함이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스포츠 스타들이 그렇듯 그 뒤에는 아버지 헌신이 있었고, 성장 과정도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식탁에서도 축구공을 놓지 않고, TV채널은 항상 축구경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춘천 대상에 축구 꿈나무를 세계적 스타로 키운 건 무명의 축구선수 출신 아버지 손웅정씨였습니다. 정석적인 학원 축구 대신 아버지의 개인 교수를 놔두며 탄탄한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스포츠 경향 인터뷰. 손흥민 부친 손웅정, 삼류 선수였던 나, 그래서 아들 정반대로 가르쳤다. 손흥민을 세계 정상급 축구선수로 키워낸 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가 변함없이 강조한 것은 첫째도 기본기, 둘째도 기본기, 셋째도 기본기였습니다. 축구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는데요. 손웅정씨는 좋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본기이며, 공을 잘 차기 전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손씨는 축구를 너무 좋아했지만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뛸 뿐 기술이 부족한 삼류 선수였다며, 나처럼 축구를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나와 정반대로 가르쳤다고 회고했죠. 손씨가 기본기, 몸, 밸런스, 공에 대한 감각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은 이유입니다. 축구 정신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손흥민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축구를 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길 바랐다. 자식의 공만 잘 차는 기계가 되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축구장 밖에서도 축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독일 함부르크와 레버쿠젠, 영국 런던에서 경기가 있는 날 함께 축구장을 찾는 가족을 보면 그들의 일상과 축구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새삼 느끼곤 한다.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화려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인생을 겸손과 감사, 성실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축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다. 네덜란드 축구 영우 유한 크루이프도 자서전에서 내가 만난 월드클래스 선수 중 인성이 나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성미를 다르게 훈련시켰을 것 같다. 강조한 것, 약속한 것 등 두 가지를 말하겠다. 훈련 시작할 때 강조한 것은 기본의 중요성이다. 아주 오랜 시간 기본기 훈련에 집중했다. 축구에서 모든 건 기본기에서 나온다. 경기에서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자면 패스, 드리블, 헤딩, 슈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릴 때 이 긴 동작이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미 늦었다고 봐야 한다. 찰나의 간결한 볼떠치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축구를 배운다는 것은 기본기를 배우는 오랜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흥민이도 기본기를 배우는 데는 7년이 걸렸다. 약속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약속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만큼 좋아하는지 항상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이다. 무엇이든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수준에 닿을 수 있다. 끈기와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라서 의지가 중요하다. 좋아하는 것이라면 도전에 볼만하지 않나? 흥민이가 은퇴하면 그동안 쌓아둔 축구와 근력에 대한 경험, 훈련법을 유소년들에게 지도하고 싶다. 손흥민은 양발을 잘 쓴다. 집중적으로 훈련한 게 있나? 본능적으로 오른발이 먼저 튀어나오기보다는 가장 필요한 발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야 한다. 흥민이에게 왼발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흥민이가 본격적으로 슈팅 훈련할 때도 날마다 왼발부터 시작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체력이 좋을 때 왼발 슈팅 훈련을 먼저 하고 그게 끝나면 오른발 슈팅 훈련을 했다. 그 덕분인지 이제 흥민이는 슈팅만큼은 왼발이 더 편하다고 말할 정도가 됐다. 생활 습관도 왼쪽부터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축구 스타킹이나 양발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유니폼이나 바지를 입을 때도 왼발 먼저 운동화 끈을 묶을 때도 왼쪽부터 경기장에 들어설 때도 왼발부터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다. 하루에 왼발 슈팅 500개, 오른발 슈팅 500개를 차게 한 적도 있었다. 공을 100개를 사서 마치 테니스 연습하듯 슈팅 연습을 시키기도 했다. 극도로 긴장된 아주 짧은 순간 이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이 있다면 정말 극도로 긴장된 아주 짧은 순간에 이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럴 때는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어있는 동작이 나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기본기 훈련이 중요하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축구 경기에서 판단은 심판의 몫이지만 선수는 그때마다 경쟁 속에서도 존중과 존경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축구의 묘미고 축구가 아름다운 스포츠인이보다. 서로가 보호해줘야 한다. 본능적으로 반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되 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공만 잘 찬다고 좋은 선수는 아니다. 훈련 못지않게 휴식도 중요하다. 효율적인 휴식법은 무엇인가. 어려서부터 몸에 좋은 건 먹고 나쁜 건 먹지 않고 몸에 나쁜 일은 쳐다보지 않게 하려고 했다. 축구를 위해 몸을 최적화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 뿐이지만 모두 알지만 그대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연습을 마치면 다음 훈련을 위해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 나도 선수 때 숙소 밖을 나가지 않아서 숙소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요즘 유소년 육성 방식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급하다고 해서 단계를 뛰어넘지 말고 기본기를 착실하게 익혀야 한다. 월드컵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 비디오 테이프를 300개 정도 갖고 있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기술적인 플레이를 구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훈련을 준비해 지도했다. 모든 훈련마다 공을 갖고 했다. 공 없이 운동장만 도는 훈련은 좋아하는 축구를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다. 선흥민은 어느정도 슈퍼스타가 되리라 기대하나? 2021-2022 시즌이 끝나간다. 시즌을 마치면 바로 2022-2023 시즌을 준비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나를 포함해 모든 축구팬이 기대하는 월드컵도 열린다. 기회가 좋아지면 선흥민이 국가대표팀에서도 경기를 할 수 있겠다. 선흥민에게 최고 경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바로 내 앞에 있는 경기라고 말한다. 그래도 선흥민은 이미 글로벌스타가 되어있지 않나? 경기를 준비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보면 슈퍼스타는 아직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늘 다음 경기에 더 나은 경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경기를 통해 남는 기록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칭찬과 박수 모든 응원에 감사드린다. 아들이 보여주는 축구가 선수가 되려는 유선윤에게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선흥민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오르는 것, 뛰어난 기억을 내는 선수가 되는 것, 온 국민이 알 정도로 이름을 날리는 것,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다. 흥민이가 지금 그 길 위에 있는지, 앞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을지가 내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다. 선흥정, 선흥민 부자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